건가, 첼, 촬영하는 일 이스라엘 안무하시는게 지금? 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, 어떡해 이제 입장 해야되가지고 줄 정리 한 번만 할게요 이거 진짜 만족해, 낙품 들어봤을 때였어. 낙품을 진짜 오랜만에 했어요. 네, 네, 네. 자, 패닉스. 우와. 한국어 알아듣는 사람 처음. 한국어 알아듣는 사람. 오, 오늘 꽤 많다. 레츠 엔조이. 제 이름은 루이사. 원래 독일에서 왔는데 김포에서 살고 있고 워킹홀드 비자 받고 7월 달에 독일 갔다가 3주 있다가 다시 와서 춤매만 집중하려고 3개발 만 좀 출력. 지금은 논현대에서 살고 있습니다. 마이 리온에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높은 곳을 찾아서 논현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. 아, 아, 아! 아, 아! 아, 아, 아! 아, 아! 뭔가 좀 엄청 되게 막 심장 뛰고 이랬어요.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리아경 선생님 영상 찍으면.